저 망할 엘더 내 어이가 없어서 진짜 어이가 없구만 어디서부터 시작이지? 체크 포인트가 어디야? 일단 체크 포인트가 어 그래 하다못해 어 엘더한테는 어 다행히 여기네 엘더한테 근데 이거 아직 안했네 엘더한테 납품을 아직 안한 상태였구만 어썸이고 배송 분재 엔지니어한테 크래프트맨한테 레이크노트 시티로 차량의 일괄 족제 아이고 뭐 저장식품의 오래된 체계 아니 결국은 차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씨 여기 결국은 차로 와야 되는 곳인데 어? 가만있어봐 이렇게 되면 차로 잘 다닐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다른 방법이 없다 차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방금 전에처럼 저렇게 꼬나박지 않는 곳으로 아니 여기로 내려가야 되긴 하는데 여기로 떨어지면 되나?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아니면은 어 뭐 이런데 사세요 아 진짜 이씨 이상한데 사세요 아 좀 좀 좀 다니기 쉬운데 좀 사세요 아 엘더 진짜 다니기 좀 쉬운데 살면 어디가 덧나?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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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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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찾았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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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 표지판 어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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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려왔다. 인간승이다. 뭔가 근데 파손됐는데? 야 인간승이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와버렸네. 와... 와... 엔지니어... 어어씨... 비가 막을... 아 엘더 좀... 어? 다니기 쉬운데 좀 살아요. 아 저 엘더 할아버지 진짜... 사는데도 이상한데 살고... 그리고 뭐 짐은 염... 짐은 부피 엄청 많고... 엘더한테 갖다 줘야 되는 불진된... 분실된 화물 찾았어... 밀어먹을... 엔지니어... 엔해선...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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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인간승입니다 그래 그 많은걸 혼자서 들고왔다 어? 저 산 꼭대기에서 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 뭔데요? 뭔데요? 별을 획득했습니다 에너지 부스트 음료 에이씨 엘더 안가 안가 크래프트맨 아이씨 근데 일단 엘더 한번 가긴 가야되잖아 어이씨 이 무거운것들 아니 여기는 뮬한테 이 차량 아 안돼 이건 내가 엘더한테 직접 갖다 주자 음? 아니 잠깐만 분실된 화물이었어? 이것도 2킬로 어 2킬로그램이지? 뭐 여러개 아니지? 여기 분실된 화물이었구만 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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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놈의 피클이야 피클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스티디! 스티디! 위험을 restricting, 파워킹이 업. 히히히 일어나면 아 내 레이크노스트 시트에 돌아가서 바이크 타고서 저 남쪽 어디? 거기 갈 거야 잠깐만 밑에 뭐 있었니? 아 포터구나 뭔가 있잖아 그래도 국도가 있으니까 편하네 국도 없었으면 죽었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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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이야 아.. 의뢰 수준 아픔 둘 다 없어 바이크노트 시티가서 이거 다.. 그 뭐냐.. 어? 납품하고 그리고나서 이제 바이크 타고서 저기로 갈거야 남쪽 배송센터로 갈거야 빌어먹을 아이 젠장 근데 엘도 저거 있잖아.. 아 짜증나 차가 좋은게 있으면은 엘더도 저게 되나? 엘더도 편하게 그게 되나? 당쵸 엘더 저거는 어떻게 배송하라고 저런데 살고있는거야 4.not 양의 양갈리 Bryan 그 뒤 연기 액 렛윙 아... 아... 이제 트라이크 타고서 남쪽 배송센터 갈거야, 빌어먹을 전체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반 의뢰 수집 및 배송 이건 뭐지? 하 진짜 세라믹 320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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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세라믹 160개가 이미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그래프트맨 뭐 이상한 걸... 어? 뭐야? 이상한데다? 뭔데? 저기에 가서 하라고? 어? 봤냐? 나의 운전실력을? 그래프트맨 아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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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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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다 됐잖아. 다 됐지. 샘에게 온 화물, 분실된 화물 보구 채화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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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 사물함에 넣기 케인 사물함에 넣기 케인 사물함 케인 사물함 케인 사물함 대 lu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의 휴식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 도전거제가 있었구만 일어섭시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 귀중한 예술품. 케이스 한개 이상 수집. 고상한 펜. 이거 어디야? 여기? 뭐 이상한 데 있어. 고상한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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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고상한 펜. 고상한 펜. 고상한 펜. 고상한 펜. 아멘 음 음 여기서 위험요소, 뮬, 강 낙사? 음 물절벽항? 그럼 어디 한번 가보자 어 잠깐 비 내리잖아 요 근처는 비가 잘 안 내리는 것 같길래 저기에다가 차를 대놨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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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를 건너가서 체포자극제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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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 start prepping for the test. You sit tight and wait for HQ to ring. I'll start prepping for the tes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송 단말기에 접속해봐. 내가 배송 로봇 사용법을 차근차근 알려줄게. 걱정마. 여기서 보고 있을 테니까. 어... 저 소리는 근데 왜 넣은 거지? 조금 웃겨야 될 것 같았나? 지금은 한대 뿐이지만 시험이 성공하면 대량 생산을 추진할 거야. 그러면 네가 직접 투입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내가 잘못 말했네. 이런 내가 잘못 말했네. 고마워. 고마워. 너희넘들아. 나는 저 엘더를 일단 한번 조져야 된단 말이야. 하하하하. 하하. 하하. 엘더한테 저거를 배송을 딱 해줘갖고. 어? 찍소리도 못하게 해갖고. 별을 이렇게 따야 된다고. 들어갈 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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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멘 굳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야 됐을까 누구야 그러면 말을 했으면 되지 않아 물어보는 게 먼저지 않았을까 먼저가 아니었을까 봐봐 내가 물어보는 게 제가 듣고 있는 것들 about you she's in bed with terrorists don't trust her she's just another dumbass Higgs fucked over she's a goddamn hero that woman tell me Sam what does America mean to you well my dad made it sound we were something special the glue that held it all together more than a nation a symbol of freedom and hope we could bring it all back if we kept on making deliveries and connecting people he was sure of it I was a wreck after he died that's when Higgs made his bitch together we can run we could never get and go to that they don't have a it's a good day and we had a lot of espion it's taking on the fact that it was a lot of 놈들이 우리 시스템을 장악했어 무슨 수로 가로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보안 패스를 사용해서 도시로 숨어들었지 그렇게 우리가 약품 대신 총과 폭탄을 도시로 반입한 것처럼 보이게 한 거야 난 전혀 몰랐어 우린 그저 테러리스크의 도구로 전락한 거지 배후 인물은 바로 힉스였어 거기다 나는 힉스가 어떻게 구했는지도 모르는 구색 핵폭탄을 미들노트시티 한복판으로 운반해주고 말았지 그래, 나였어 내가 날려버린 거야 내가 눈뜬 작년만 아니었다면 지금과는 달랐겠지 그래서 난 사우스노트시티가 파괴되는 걸 막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동원한 거야 도시에서 핵폭탄을 빼내려고 했지만 힉스가 한 발 더 빨랐어 놈은 자신의 목보다 훨씬 많은 걸 가져갔어 어떤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 법이지 내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타임 폴이 아사갔어 그래, 이게 전부야 네가 들은 소문은 모두 사실이야, 거짓말만 빼면 난 브리지스나 미국의 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지만 힉스와 테러리스트놈들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의 먹시라는 걸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이제 나를 믿어주는 거야? 언제든 기다리고 있을게, 샘 필요할 때 나를 부르기만 하면 돼 잠깐만, 일단은 일단은 이를 보고 샤워는 했고 내가 조져야 될... 어? 조져야 될 프레퍼가 있단 말이야 아하 아하 셀프 왔다 알